대구시화재단법인 시젠의료재단이 8일 코로나19 재유행 대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. 이번 협약으로 시젠의료재단은 오는 9월부터 대구지역의 대구경북검사센터를 운영하고 진단검사뿐 아니라 바이오산업육성 및 의료지원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구시와 적극 협력할 예정입니다. 천종기 시젠의료재단 이사장은 분자진단 분야 전문검사기관으로서 대구에 서울 본원 수준의 검사센터를 설치해 대구지역 감염병 조기 발견과 감염병 대응 정책에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.